안녕하세요 김계정입니다 저번 홍어라면 벌칙 편에서 입을 잘못 놀려 다시 벌칙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옷이 꽤 많습니다 에이 옷이 많아 맞죠 얼마나 많겠어 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이번 벌칙은 옷장에 있는 옷을 김딸이 골라주는 거야 그러고 장을 보러 가는 거지 그 옷을 입고 나 혼자 보고 오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 정도야 뭐 이번에도 대답을 함부로 하는 김씨 바로 김딸 불러와가지고 고르게 하죠 아 네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여기 옷장이라고만은 얘기 안 했어요 여기도 옷장이거든요 그건 네 거잖아요 어쨌든 옷장 기준이었잖아 옷장 기준 더럽고 추한 방법을 쓰는 김한혜 야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어 이게 정직하게 옷장이잖아요 대답 함부로 하면 X드는 이유입니다 아 야 이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입고 가냐 여기에 치마도 있는데 왜 그것도 옷이야 근데 김딸이 너 거에서만 고를 수도 있는 거고 에이 그래도 이쪽에서만 고르게 해야지 람의 의견 차이를 놓고 대립하는 두 사람 하지만 김한혜의 방법엔 억지가 있기 때문에 김계정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갑니다 김딸이 보기 전까지는요 아이들은 감정에 솔직하기 때문에 재미있어 보이는 것에 크게 흥미를 보이죠 아빠가 옷을 입고 장을 보러 간다 근데 그 옷을 내가 골라준다 아빠에게 재미있는 옷을 입히고 싶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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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애준이 그거 말고 아빠의 강곡한 부탁에 다시 선택을 치마 그건 더 최악이잖아 미니스커트 청스커트 이거 내가 입어봤는데 너무 징그러워 진짜 너무너무 너무 징그러워 10년분 안에도 들어와야죠 적절한 타협점으로 첫 번째 픽한 치마를 입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이건 좀 봐줄만하다 여기서 봐줄만하다는 말의 뜻은 못생긴 X들 중에 그나마 가장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어 근데 모자이크 하니까 왜 이렇게 드럽냐 말은 그만 올리라고 하지만 세상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야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아 이건 안 된다 이거 아빠 입고 나가도 되겠어? 된다고 이거요? 살려줘 협상을 합시다 이건 협상을 합시다 요약하자면 김딸이 재료를 골라주고 그만해가 요리를 해줍니다 이 중에서 하나 골라줘 아빠한테 이거? 오케이 첫 번째 선택은 무난한 네이비색 맨투맨 아 티모 티모 후드티였으면 좋았을 텐데 소름 돋는 점은 2cm만 옆으로 비껴나갔더라면 허여운 티모가 그려진 후드티를 입을 뻔했는데 전국의 탑 유저에게 현실갱 받을 뻔했겠네요 자 하나 골라주세요 이 중에서 아 뭐야 멋있는 바지네 바지도 다행히 무난한 픽입니다 다음은 아우터입니다 아? 이거? 청청 좋다야 잠깐만 청청 아수와요 다섯 살 유아기 때도 청청 패션만 보면 존나 촌스러워 라고 말했던 나인데 왜? 뭔가 로봇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패션임 그리고 화룡정점으로 김딸이 가져온 청모자 심지어 지껄 가져와서 사이즈도 안 맞네요 자신을 희생해 가족을 웃게 하는 참 가장의 모습 빠바바 바바바 빠바바 빠바바 진짜 이러고 갔습니다 야 진짜 꼴불견이다 못 봐주겠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음식을 담으러 가보도록 하죠 맛있는 요리해줄 건데 뭐 만들어 주고 싶어? 음... 자 이제 정말 고르러 가보도록 하죠 아 김딸이 벌써 하나를 고른 모양이에요 설마하던 홍어를 골라서 저지하는 모습 저번에 먹었으니까 이 선택은 무효입니다 인정하시죠? 첫번째 선택은 문어 나름 선방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옆에서 뭔가를 선택하는데 하필 골라도 양념된 걸 고르네요 해산물 코너는 얼른 피하는 게 상처입니다 색으로 보입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제게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이죠 7살 때 학부모 동반 재롱잔치에서 춤추다 아지가 내려갔을 때보다 창피한 경험 따윈 앞으로 없을 줄 알았는데 털 수복하게 나고 나서 그걸 갱신하다 그러는 와중 또 뭘 하나 골랐나 봅니다 세번째는 두부입니다 갑자기 급에 플래그를 세우는 기만에 심지어 고추도 아니고 개 큰 고추 모양 파프리카임 김딸은 신나서 덩실덩실 진짜 심령 감수했다 그렇게 네번째는 애호박 마지막으로 라면까지 골랐으니 이제 조리는 기만에에게 맡기도록 하죠 라면에다가 얘를 다 넣는 건 아니죠? 다 넣어야지 그럼 어떡해? 따로 이렇게 정식을 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요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가불기가 나옵니다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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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다 때려 구워 홍월하면 2탄 가기네 그냥 할 테니까 나가있으세요 비법소스 공개거리는 사장도 아니고 이제 요리 과정도 못 보게 하려는 기만에 나가있어 만들고 부를게 너무 마음에 안 드네 다 꽉 넣을 필요는 없어요? 알았어 알았어 할머니 이거 애호박 통째로 이걸 다 넣겠냐 다 넣을 사람이니까 내가 걱정을 하죠 아 이거는 넣을 필요 없어요 내가 어 생각있게 만들게 생각있게 만들게 오늘들은 대사 중 가장 못 믿어온 말입니다 다 하고 부를게요 제가 영상을 쭉 돌려본 결과 진짜 마스터 셰프 나간 것처럼 진지받겜 하길래 내 요리 장면만 빠르게 컷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버렸네 요리가 되겠는데 아주? 칼질 보니까 아니던데 와우 이건 귀찮아 양념이 있으니까 씻어올게요 양념을 버리고 양심을 택했구나 문어 다리를 굳이 먼저 넣는 걸 보니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평생 먹는 사탕 마냥 평생 씹을 수 있는 질긴 문어 다리를 만들어놔봅니다 밤은 애호박을 넣어주고 품은 휘휘 저어주다 어떡해 망했어 를 시전에 느슨해진 벌칙 영상에 긴장감을 심어주네요 이어 처음에 조사놓은 문어 다리를 첨가해주고 목욕하고 온 명란, 면발, 조각 얼음을 넣어 마무리해준 뒤 라면 한 스푼 야 진짜 맛있겠는데? 양심 뒤진 대사 한 스푼 그 뒤 예쁘게 플레이팅해주면 어? 이, 이게 뭐는? 개정 개정 다 됐어 다 됐어 어때 한번 잡사봐 잡사봐 일단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기 건들기보단 재료 파악을 먼저 해주도록 하죠 약간 마라탕 느낌 근데 이게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이거 잘라서 넣는 거 아니었나요? 자른 것도 있어요 옆에 그냥 취향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너무 작아 보여 화면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된장 10국자 때려붓고 5시간 정도 졸인 된장찌개랑 색이 비슷합니다 어때 어때? 나쁘지 않은데? 놀랍게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문어가 맛있는 건 당연지사 이런 건 일단 면을 먹어봐야 하거든 가장 중요한 면을 시식해 보도록 하죠 이거 왜 맛있냐? 다 맛있어? 맛있다니까 왜 네가 놀라냐? 진짜 맛있어 진짜 제주도 가면 이런 거 팔 것 같은 느낌? 다음은 문어를 한번 먹어봅시다 응 식감이 마치 뜨거운 얼룩말 궁뎅이를 씹는 느낌이었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이 뒤엔 김치까지 가져와서 한 그릇 뚝딱한 김씨 우와 문어랑 키스해? 하지마 와우 오늘의 한줄평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자 나 어제 너무 창피했어 진짜 너무 창피했어 그 만화에서 보면은 뒤에서 아줌마들 이렇게 두 명이서 막 소근소근하는 그 제스처 있지 응 만화 제스처 나 그거 어제 실제로 처음 봤어 아줌마들의 경멸적 시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사우론의 눈알이 쳐다보면 그런 느낌이었을까 싶음 그 모자는 좀 오바긴 했어 근데 그거 알아? 사실 그거 내가 김 딸한테 쥐어준 거다 아하하하하 아아아아 아우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예요 영상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구요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코 꽉 뭐 hyper ..